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의사결정 트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는 트리죠. 나무인데 이 나무가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사용한다고 해서 포레스트, 숲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앙상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분류기를 사용을 해서 나온 결과를 조합하여서 최종 분류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뭔가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나 스스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어볼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좋겠니? 이게 좋겠니?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가장 많이 대답한 것. 이 사람은 짬뽕, 여기는 짜장면, 여기 짜장면 이렇게 했으면 짜장면이 더 많으니까 짜장면을 선택하자. 라고 해서 짜장면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앙상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투표를 통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꼭 투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나온 결과를 평균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앙상블 방법은 아래쪽에는 이 그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기를 여러 개를 써요. 4개 정도의 분류기를 썼다라고 하고 각 분류기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1번이다. 이 그룹이 1번 그룹이다. 1번 그룹이다. 또 1번 그룹이다. 분류기 4는 0번 그룹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결과를 취합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아, 1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양상블 방법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각 분류기의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짜장면, 짬뽕 고르는 문제에서는 사실 어느 게 나오든지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문제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세 사람한테 물어봐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취합을 해서 최종 결과를 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평균 수학 성적이 50점 혹은 30점 나오는 학생한테 친구한테 물어보면 최종 결과를 우리가 잘 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양상블이라고 했을 때 양상블의 의미를 가지려면 각 분류기의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분류기의 결과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물론 결과가 우연히 같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각 분류기가 분류하는 방법이 항상 동일해가지고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개의 분류기를 쓰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류기의 결과가 서로 달라야 한다. 항상 다를 필요는 없겠지만 항상 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는 무엇인가? 포레스트는 포레스트인데 랜덤이 붙었잖아요. 앞에 랜덤이 중요합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의사결정 트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조합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때 랜덤성을 주어서 각 트리 각각의 트리가 학습되는 결과가 학습되는 모델이 달라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랜덤성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랜덤 포레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깅입니다. 베깅이라고 하는 거는 부스트 스트랩 어그레게이팅 약자거든요. B, A, G, I, N, J 약자인데 여기서 부스트 스트랩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인 샘플링을 말해요. 어그레게이팅은 이걸 취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샘플링을 통해서 랜덤성을 획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샘플링을 하는데 전체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계속 뽑으면 랜덤성이 획득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전체 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70개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70개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트리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번에 다시 전체 100개 중에서 또 70개를 선택을 합니다. 아까 선택했든지 트리 1을 만들 때 선택했든지 안했든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체 100개, 전체 데이터 중에서 70% 혹은 80%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또 학습을 하고 트리를 생성을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10개, 20개 이렇게 트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트리를 여러 개 다양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에서 랜덤성을 획득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특징 배깅 아까 배깅인 배깅인데 아까는 데이터에서 일부만의 샘플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징에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 배깅, 퓨처 배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특징이 있으면 이 중에서 랜덤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성별 데이터, 나이 데이터, 흡연 데이터, 최종 데이터, 음주 여부, 커피 얼마나 맛있는지, 비만 여부, 또 주소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폐지란 여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선택해서 씁니다. 원래 이제 디시전 트리 우리가 그냥 할 때는 이걸 다 썼었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만 선택합니다. 랜덤하게. 나이, 흡연, 커피 이렇게 세 개만 선택해가지고 이 세 개를 가지고 디시전 트리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세 개를 선택을 해요. 나이, 체중, 음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다른 트리를 또 만듭니다. 이렇게 특징, 8개의 특징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 개. 보통 이제 루트, 엔게의 특징이 있을 때 루트, 엔게의 특징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8개 있을 때 약 3개 우리가 특징을 가져와서 랜덤하게 계속 셀렉션 해가지고 학습시키고 셀렉션에서 학습시키고 그렇게 이제 10번 반복을 하게 되면 트리가 10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생성이 된 10개의 트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것이 랜덤 포레스트에서 랜덤성을 획득하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렌지에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렌지에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하는 것은 허무할이 많지 간단합니다. 데이터셋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익숙한 아이리스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리스를 선택을 하고 아이리스에서 랜덤 포레스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predict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도가 97%, 97.3%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를 몇 가지 옵션을 줘볼 수가 있겠죠. 랜덤 포레스트를 더블클릭해 보시고요. 랜덤 포레스트에서 지금 number of trees 지금 트리를 하나만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생성해가지고는 사실 랜덤 포레스트하고 tree하고 decision tree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0개를 적용해 줍니다. 정확도가 97.3%가 됐습니다. 아까 1개일 때 정확도가 95.3% 10개일 때 98.7%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랜덤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number of attributes considered at each split 할 때마다 특징은 몇 개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걸 여기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이렇게 하면 할 때마다 3개를 다 선택하는 거죠. 2개 이렇게 하면 줄어듭니다. 1개만 쓰겠다. 1개는 안되네요. 최소 2개를 써야지 지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를 써서 지금 해보니까 97.3% 지금 특징 개수가 사실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셋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타닉 데이터셋으로 바꿔봤습니다. 요것도 너무 작네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거요. 자, 아까 했던 브레스트 캔슬 예, 유병함 데이터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확도가 지금 87.1%가 나왔습니다. 특징 개수가 지금 2개만 썼고요. 여기서 이걸 눌려보겠습니다. 지금 총 10개의 특징이 있거든요. 5개로 늘려봤습니다. 늘려봤더니 지금 89.5% 네, 그러면 특징을 다 써볼까요? 10개가 아니고 9개네요. 다 썼더니 90.2% 네, 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건 함정입니다. 네, 이거 어플라이 오토매티컬리 이걸 언체크하신 다음에 이걸 어플라이를 다시 해보면 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클릭할 때마다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의 옵션들을 조정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셨어요. 지금 그루 컨트롤에서는 여러분이 그 전에 디시전 트리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던 그 파라미터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하고 디시전 트리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트리로 이제 똑같이 만들어보고요.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거를 네, 트리 개수를 200개 이렇게 그 다음에 특징의 수는 우리가 네, 3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딕션 네, 프레딕션에서 보시면 지금 랜덤 포레스트가 지금 에큐러시가 91.3% 트리가 85.7% 정확도로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테스트 정확도가 아니고 트레이닝 정확도입니다. 테스트까지 어, 그러니까 트레이닝 테스트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려면 테스트 앤트 스코어 위젯을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트리 디시전 트리하고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이론과 그리고 오렌지에서 어떻게 이것을 구현을 하는지 살펴보셨고요.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